리처드 도킹스는 종교를 박멸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재천은 믿음 엔진을 끌어들여서 도킹스를 비판합니다. 믿음 엔진이 진화했다면 종교에 대한 선전포고가 생물학적이지 못하답니다. 최재천은 생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던져놓고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두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두 해석 모두 최재천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면 최재천이 명확한 언어로 자신의 의도를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논의의 편 이상 믿음 엔진이 진화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재천은 믿음 엔진이 진화해서 인간이 종교에 빠지기 쉬우니 종교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박멸하려는 시도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의 말을 강간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남자들의 유전자에 이미 강간 엔진의 메커니즘이 새겨져 있다면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있는 강간에 대한 선전포고는 결국 생물학적이지 못한 처사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논의의 편 이상 강간 실행 기재가 진화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믿음 엔진이 진화해서 인간이 종교에 빠지기 쉬우니 종교가 도덕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강간 엔진이 진화해서 남자가 강간을 하기 쉬우니 강간이 도덕적이라는 논리도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최재천은 인간이 믿음 엔진 때문에 종교에 빠지기 쉬우니 종교를 박멸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선천적 믿음 엔진 때문에 종교에 빠지기 쉽다면 종교에 맞선 싸움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천적 심리 기재들에는 믿음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줄 압니다. 저는 선천적 추론 기재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 엔진이 종교적으로 인간에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합리적 추론 기재가 그 반대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있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중력 말고도 부력도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엔진이라는 요인 하나만 제시하고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우기면 안됩니다. 한쪽 요인만 절대화한다면 강간 실행 기재가 남자에게 진화했으니까 강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양심도 있으며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옥에 가거나 남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강간범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강간죄의 형량을 대폭 늘리면 강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한쪽 요인만의 practise 벅 game 강간 생각 감사합니다.